안녕하세요. 저는 발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발표를 준비한 미디어악부 이유진입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는데요. How to start, how to speech, 그리고 how to PPT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How to start입니다. 유학생 또는 교환학생의 경우 발표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경우 교수님께서 주제를 하나 던져주시면 알아서 내용을 구성해서 발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치껏 교수님께서 어떤 발표를 좋아하실지 또 해당 수업과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맥락이 맞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발표 주제 A가 주어졌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A에 대한 기본 리서치부터 시작합니다. 흔히 자료 조사라고 하죠. 저는 포털사이트에 A를 검색한 후에 이에 대한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문서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A라는 주제가 흔한 주제의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참고할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해외 문서 또한 참고합니다. A를 영어로 검색해서 영어로 쓰인 자료들까지 끌어모아서 참고하는 거죠. 기본적인 리서치가 끝나면 대충 A에 대한 지식이 생기게 됩니다. A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어느 정도 각이 잡히게 되죠. 이를 바탕으로 발표 준비의 핵심인 발표 목차를 정해야 합니다. 사실 발표 목차는 발표 주제에 따라서 그리고 발표자에 따라서 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가장 무난하고 기본적인 발표 목차를 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에 대한 주요 개념들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 A라는 주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 혹은 A와 관련된 현 상황의 예시들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A에 대해서 나온 또는 A를 둘러싼 논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A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또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를 정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들었던 성과 욕망의 철학이라는 수업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표의 경우에도 교수님의 추가 설명 없이 알아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내용을 구성해서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설정한 목표는 다음과 같았는데 개념 및 문제, 발제 1, 발제 2, 발제 3, 그리고 마지막 논의 이렇게 목차를 구성을 했었고 여기서 발제란 논쟁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때 발표했던 PPT를 잠깐 같이 살펴볼게요. 목차를 이런 방법으로 짰었고 먼저 개념 및 문제에서는 자기결정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 상황의 예시들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해야 할까라는 문제의식을 도출해냈습니다. 첫 번째 논쟁점에서는 데니쉬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트랜스젠더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논쟁점에서는 실제 법적 사례들을 통해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 논쟁점에서는 간통제 폐지 사례를 통해서 국가의 성적 자기결정권 개입 여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트랜스젠더의 성적 자기결정권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국가의 성적 자기결정권 개입 여부까지 이렇게 총 세 가지 세부 항목으로 논쟁점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논쟁점의 경우에는 단순 사례가 아니라 데니쉬걸이라는 영화를 참고하였습니다. 마지막 논의에서는 발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대강 말하자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치매와 방종이라는 범위 사이에 책임, 생명, 건강, 가족 등의 문제를 생각해 얻어야 하는 성적 자유다 라는 메시지를 끝으로 발표를 마쳤었습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팁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라 입니다.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자료뿐 아니라 해외 자료도 살펴보고 또 앞서 사례, 제가 앞서서 예시를 들어준 것처럼 단순 글 형식의 자료뿐 아니라 영화를 참고한다든지 아니면 뉴스를 참고한다든지 여러 가지 영상 자료도 함께 참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 여러 논문을 참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직접 조사하라 입니다. 간단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전에 미투운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투운동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고 또 미투운동에 직접 참여해 본 적이 있거나 미투운동 관련 사건에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직접 취재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렇듯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서 발표 내용을 구성한다면 충분히 발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아라인데요. 발표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바로 교수님이 하는 겁니다. 발표 목차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미리 정리를 해서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피드백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메일로 드려도 되고 또는 직접 찾아가서 한번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냐고 요청을 하면 대부분의 교수님께서 흔쾌히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아마 피드백을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서 발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하라입니다. 흔히 주제에 대한 설명에서 끝나는 발표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발표라는 것은 청중들로 하여금 해당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보게끔 이끌어내는 발표입니다. 따라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생각해봐야 될 점이 무엇인지 또는 발표자 본인의 생각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꼭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제 하우투 스피치로 넘어갈게요. 먼저 한국 교수님들은 어떤 발표 방식을 좋아할까요? 스크립트를 보고 읽는 것과 완전히 외워서 발표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이 문제는 먼저 교수님의 발표 평가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외워서 해라 라는 특별한 말이 없는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보면서 발표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청중에게 이야기하듯 발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크립트를 보고 발표한다고 해서 무조건 스크립트만 읽는 게 아니라 청중과 스크립트를 번갈아 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듯 발표를 해야 합니다. 리즈가 아닌 스피치를 해야 하는 거죠. 또 외워서 발표할 경우에도 오히려 너무 달달 외운 티가 나면 교수님들께서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메모라이즈가 아닌 마찬가지로 스피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중인 한국 학생들은 어떤 발표에 집중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슬프지만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발표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습니다. 멍하니 있거나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국 학생들도 당연히 좋은 발표라면 귀 기울여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손 제스처나 확실한 강조를 통해서 청중의 이목을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톤과 억양의 높낮이를 조절을 해서 청중이 지루하지 않고 발표에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ppt에 보이는 문장을 아무런 억양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이야기하면 톤과 억양을 조절해서 청중의 이목을 끌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스처를 좀 사용을 하고 억양을 넣어서 얘기를 하면 톤과 억양을 사용해서 청중의 이목을 끌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 아무래도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를 유창하게 못해도 괜찮나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생기는 문제점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발표자가 강조하는 부분, 또 발표자의 태도, 처음과 마지막 정도만 기억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할 때 확실한 강조와 메시지 전달, 또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 정도만 신경을 쓴다면 한국어 실력과 상관없이 충분히 좋은 발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 학기에 제가 들었던 수업에서 한 중국인 유학생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한국어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자신감과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말투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How to PPT입니다. 어떻게 PPT를 만들어야 할까요? PPT는 간단한 팁 정도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한국 교수님들께서 좋아하는 PPT는 무조건 깔끔한 PPT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한국 교수님들은 PPT가 얼마나 예쁜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읽기 편하게 깔끔한지, 또 중요한 내용이 얼마나 강조돼서 들어가 있는지 정도만 보시죠. 그러나 오히려 깔끔한 PPT가 더 만들기 어렵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먼저 글씨색 같은 경우에 한 두 개로 통일합니다. 저는 보통 기본색 한 개, 그리고 포인트색 한 개를 정하는데 이 PPT의 경우에는 기본색은 검정색, 포인트색은 진홍색으로 잡았습니다. 폰트도 한 두 개로 통일을 하고 폰트의 경우에는 네이버 폰트 자료실에 있는 무료 폰트 또는 제가 애용하는 사이트인데 다폰트라는 사이트에 무료 저작권인 영문 폰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청중들은 글보다는 아무래도 시각적인 자료에 집중을 합니다. 사진, 도형, 아이콘을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데 도형의 경우 저는 원이나 이 PPT에서 보이시는 네모박스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아이콘의 경우에는 더 나은 프로젝트라는 해외 사이트가 있는데 유용한 아이콘이 정말 많습니다. 트리 라는 단어 하나만 쳐도 정말 다양한 아이콘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잘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팁들과 또 주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발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감과 여유로움입니다. 낯선 환경에 또 낯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충분한 자신감만 있다면 발표뿐 아니라 여러분은 뭐든지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